안녕하세요 빵떡이입니다 오늘은 맵지만 달콤한 이야기라는 곳에서 맵지만 비빔 젓갈을 보내주셨어요 다져진 오징어 젓갈에 날치알이 듬뿍 들어간 매운 젓갈인데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고 해요 여기 500g짜리 큰 용량도 있고 120g짜림도 있어요 그리고 맛도 그냥 보통 매운맛이랑 더 매운맛이 있는데 저는 그냥 보통 매운맛으로 준비했어요 밥이랑만 먹어도 맛있고 라면이나 찌개 넣어서 먹어도 맛있다고 해요 그리고 짜파게티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한번 짜파게티도 끓여먹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짜파게티 먼저 짜파게티만 먹어도 맛있어 Free 키는 집어 가볼게요 음 음 wit 이거는기본매운맛 based on bes wydaje 저는 그냥 일반 매운맛이 기본 매운맛이 더 맛있어요. 전부 먹어볼게요. 와,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매콤해요. 너무 맛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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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마시멜로우 너무 맛있다 맛있다.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아멘 너무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